과연 마커스 나올 것인가 뭐야 누구야 마커스...야? 젊은데? 아 마커스 맞네 진짠가? 진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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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인도 좀 좋아 그 영웅이었던 피닉스가 저 잔 쫄깨한테 잡혀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상했어 저거 보면 얘는 희망을 가지고갖고 얘 부모님 찾았을 때 얘 부모님은 다 전부다 살해당했을 것 같아 로코스트는 사라진 적이 없대 미친 어 어 뭐지? 여왕으로 만들려나보다 또 야 자기 여왕으로 또 만들려나봐 3편처럼 2,3편때처럼 할아버지는 죽었나봐 미친 자기 돌봐줬던 사람인데 엄마만 몸 엄마만 살면 다 된다는 거야? 어 너는 안 좋아하지 않아 감사합니다.